태몽은 꿈 속에서 자녀의 탄생을 예고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꿈입니다. 전통적으로 태몽은 임신이나 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새로 태어날 아기의 성격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꿈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태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해석 역시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태몽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태몽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임신을 알리는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하지만 태몽은 반드시 임신과 관련된 꿈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 성장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몽을 꾸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거나 동물이나 자연물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몽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몽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산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 예를 들어 결혼, 직장의 변화,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몽은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꿈으로 꿈을 꾸는 이의 무의식이 변화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몽은 또한 꿈꾸는 이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자아의 한 부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태몽은 단순히 아이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태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해성 역시 꿈에 등장하는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로 자연물, 동물 또는 사람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꿈에 등장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아이의 성격, 재능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몽에서 자연물, 예를 들어 나무, 꽃, 과일 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나무는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오랜 삶을 살 것임을 예고합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며, 이는 아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예술적인 재능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일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며,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며 많은 복을 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태몽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등장하는 태몽은 아이가 용맹하고 강력한 성격을 가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용이 등장하는 꿈은 전통적으로 매우 길몽으로 여겨지며, 이는 아이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반면, 나비나 새와 같은 동물은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상징하며, 아이가 예술적이거나 창조적인 재능을 가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물은 생명과 정화의 상징으로, 태몽에서 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는 꿈은 아이가 건강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다나 강과 같은 거대한 물이 등장하는 꿈은 아이가 큰 포부를 지니고, 넓은 씨야를 가진 인물이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물고기가 등장하는 태몽 역시 길몽으로 해석되며, 아이가 지혜롭고 총명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태몽에서 빛이나 색깔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이의 성격이나 재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밝고 따뜻한 빛은 아이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을 가질 것임을 의미하며, 어두운 빛은 반대로 아이가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꿈에서 특정 색깔이 강하게 느껴질 경우, 그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파란색은 지혜와 차분함을 상징합니다. 호랑이 태몽을 꾼 한 어머니의 사례 한 어머니는 임신 중에 호랑이가 산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호랑이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동물로, 그녀는 이 꿈을 태몽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은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자랐으며, 학창 시절에는 운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태몽은 아들이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자라날 것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물고기 태몽을 꾼 한 아버지의 사례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큰 물고기가 맑은 강에서 힘차게 헤엄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전통적으로 태몽에서 길몽으로 여겨지며, 아이가 총명하고 지혜로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의 딸은 매우 학구적이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자라났습니다. 이 태몽은 그녀가 지적인 능력을 타고났음을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나비 태몽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임신 중에 아름다운 나비들이 자신의 주위를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는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 꿈은 그녀의 아이가 예술적인 재능을 지닐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은 음악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자라났으며, 나중에 음악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 태몽은 그의 예술적 재능을 예고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꾼 한 할머니의 사례 한 할머니는 자신의 손주가 태어나기 전 매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정화의 상징으로, 이 꿈은 손주가 건강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질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 손주는 매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라났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지를 먹거나 집에 가지고 오는 꿈 아들이 생길 기쁨이 있게 될 태몽이다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귀한 자녀를 두게 될 태몽이다 감을 줍는 꿈 감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귀엽고 예쁜 딸을 낳을 태몽이다 감자나 고구마 등을 보는 꿈 태몽으로 임신을 하여 영리하고, 재능 있는 아들을 낳게 된다 갓난 아기가 책을 가지고 놀며 말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자라 강단에 서거나 영부직에 종사하고 이명해진다 강가나 개울가에서 빛나는 수석을 주운 꿈 태몽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높은 관직에 올라 크게 성공하게 될 진초 강가에서 개를 잡는 꿈 장차 학문에 종사할 아이가 태어날 태몽 강변에서 빛나는 수석을 줍는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높은 관리나 관직에 오르고 학자로 크게 성공하게 된다 강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꿈 아이를 출산할 태몽이나 직업적 문제로 아이와 부모가 헤어질 우려가 있음 강이나 개울가에서 빛나는 수석을 줍는 꿈 높은 관직에 올라 크게 성공할 아이를 낳을 태몽 개가 다를 보면서 크게 짖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며, 집안의 경사가 생기고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게 된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옥동절을 낳는 태몽이다 행운의 복 꿈이다 개울가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는 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장가를 들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개울가에서 예쁜 차도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시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 개울에서 붕어를 많이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갯벌에서 용의 머리를 캐내는 꿈 출세와 반영이 따르는 부기를 얻게 될 진조이며 태몽일 경우는 폐하가 중인의 두령이 되고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거북을 보는 꿈 거북 역시 태몽이다 거북을 보고 난 아이는 장수한다고 한다 거북이 등을 타거나 만지는 꿈 장차 회사나 단체의 지도자로서 재벌이 될 아들을 얻을 태몽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똘똘한 자식을 낳아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거울을 선물 받은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지식이 많고 사교술에 능한 자손을 얻는다 검정 치마의 해를 받았더니 오색 찬란한 속치마로 반한 꿈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줄 자손을 낳을 태몽 개를 잡는 꿈 개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업가 관리자, 탐구자가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계란 속에서 용이 낳는 꿈 구인과 세댁은 임실하여 똑똑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고구마밭을 걸어다니는 꿈 고구마밭을 걸어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조각이나 공예에 뛰어난 채를 가진 자녀를 얻을 태몽이다 고구마가 산같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꿈 군중이나 대가족의 집안을 다스리게 된다 고구마를 먹는 꿈 관광하고 집안의 기둥이 돼 아들을 낳을 태몽 고구마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꿈 고구마를 품 안에 안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예능이나 체육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자녀를 얻을 태몽이다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훌륭하게 돼 인물을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경우 권세를 누리거나 좋은 배피를 얻게 된다 고목나무에 곧이 피는 꿈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 태몽이면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칠 선구자적인 아들을 얻게 된다 공옥에 곧이 피는 꿈 많은 사람을 계몽하고 깨우칠 선구자적인 아들을 얻게 된다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장차 고급관리가 돼 아이를 낳을 태몽 고추잠자리를 손으로 잡은 꿈 태몽으로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 얻을 침처 돈, 재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곡식이 판에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흔드는 꿈 그림을 공부하게 돼 아이를 낳을 태몽 곤충의 표본을 본 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크게 출세를 하거나 혹은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다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 곰을 보거나 곰과 노는 꿈은 큰 부자나 권력자와 교류하게 되거나 태몽이다 태몽이라면 부자가 되거나 큰 조직을 책임지는 인물이 될 아기를 낳는다 곰이 예쁜 새끼를 낳는 꿈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사업 발전, 신상품 개발, 무역 수출 등이 있다 곶간에 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재물로써 가문을 빛내게 된다 태몽일 경우 여자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공동 우물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내가 득실거리는 꿈 장차 장사를 하거나 큰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공작새가 날개를 펴는 것을 보게 되는 꿈 자신의 권리가 신정되며 훌륭한 작품을 성취하여 명예를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일에 상관하게 된다 태몽일 경우 인기인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될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공작새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을 태몽 집안에 비한 손님이 오며 경사가 생김 공작새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거나 배중의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공작새를 사서 큰 닭장 안에 넣는 꿈 아들이 귀한 집에서 흔히 꾸는 태몽으로 컴퓨터 공무원 정치 쪽에서 활약할 임무를 낳음 공중에서 포도송이가 내려오는 것을 받는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장차 관리나 교사 또는 작가 등으로 성공한다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를 훔쳐오는 꿈 태몽으로 삼신할머니가 귀여운 자식을 점지해 주신다 작은 욕심으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확 풀게 된다 과일을 많이 따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사업을 할 자본을 얻는다 과일을 먹는 꿈 빨간 과일은 화재 또는 생리의 뜻 일반적으로 부인의 경우 과일은 태몽이다 옥지 있는 과일은 남자아이 옥지 없는 것은 딸이 난다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쌓아놓거나 담는 꿈 장차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아이를 낳을 태몽 과일이 3개 달린 가지를 꺾어온 꿈 태몽일 경우 삼양제를 두게 된다 일반적인 꿈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사업 성과를 얻을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광채가 나는 큰 빛의 열을 먹는 꿈 태몽으로 주부와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절을 낳는다 궁 속의 황금빛이 찬란하다 교통편으로 운반해다 준 보따리를 방에서 풀어보니 돈이 방 안에 가득 찬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소성과하여 부자가 될 자손을 얻는다 구관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명인이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기빈,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경사, 행제 채물, 돈, 정보, 소식, 우편물 등이 기쁨과 행운을 싣고 날아온다 구렁의 알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재물, 돈, 생산, 태몽 등의 길조이다 구렁이가 늘어져 있는 꿈 구렁이가 늘어져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누런 구렁이가 늘어져 있으면 장차 사업이나 정치 등 어떤 분야에서의 지도자 또는 권력자가 될 아이를 둘 태몽이다 구렁이가 마루를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는 꿈 장차 아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일을 성취하게 된다 구렁이가 산 아래쪽으로 몸을 길게 늘어뜨리는 꿈 장래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자손을 낳을 태몽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 구름 속에서 떨어진 불꽃 덩어리를 본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고급 관리가 되어 현명적인 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그로 인하여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 부와 명예를 함께 지니게 된다 규밭에서 귤을 따가지고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귀한 아들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금두껍이나 금송아지를 얻은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부귀 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금반지를 얻는 꿈 여아가 태어날 태몽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아이가 원만한 성품으로 장차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금불상을 얻게 되는 꿈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로 지위를 탐구할 인재가 태어나게 된다 금붕어가 땅에 떨어져 오왕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금붕어를 사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얻을 태몽이거라 재물, 돈, 경사, 행제 등이 있음 금비 찬란한 큰 종을 얹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하늘의 뜻을 받들고 만인을 사랑하는 종교, 교육, 정치 등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금빛 태양이 자신을 향하여 이글거리는 꿈 문제야 자식을 낳침한 후에 부모의 이름을 크게 빛나게 한다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으로 장식된 밥상을 누가 주어 높은 곳에 놓고 바라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훌륭한 사업기반, 사업성과 등을 얻고 의뢰에 종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금은방에서 예쁜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예쁜 자식을 낳는다 물품 구입을 한다 기린을 끌고 오거나 스스로 집안에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될 짐초 사업발전,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암시하는 길몽 길가의 뱀이 우글대는 꿈 길가의 뱀이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학자나 교사, 지도자, 연구원들이 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길가의 수많은 뱀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꿈 태아가 학자나 지도자 또는 교사 등이 되는 태몽이 될 수 있다 길바닥의 뱀들이 우글거리는 꿈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자손을 낳을 태몽 길에서 푸른 고추를 손해받는 꿈 이공계열에 진출하면 성공할 자손을 낳을 태몽 깊은 바다에서 하얀 산호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신, 폐지런 환자의 병이 낳는다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깊은 산속에서 과일을 따는 꿈 태몽으로 장차 재력가로 성장한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까치가 우는 꿈 숯가치는 남자, 암까치는 여자를 상징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꿈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진조이다 꼭지가 있는 사과나 배를 따는 꿈 아들을 낳을 태몽으로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짐 꽃사슴새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의 새 식구를 맞이한다 꽃을 꺾어든 꿈 태몽으로 남녀 성별의 부여됨이 없이 태아가 장차 명예와 업적을 얻게 됨을 예시하는 꿈이다 꽃을 보거나 꺾은 장소가 유난히 돋보했던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기반을 튼튼히 잡을 자손을 얻는다 꾀꼬리가 방 안으로 날아드는 꿈 장차 군인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으로 출세할 아들을 출산한다 나무 밑에서 열매를 따는 꿈 평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게 살 자녀를 출산할 태몽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창의력으로 많은 돈을 벌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나무 아래에 커다른 동물이 앉아있는 꿈 지체가 높은 분 밑에서 일을 배우거나 공공단체의 지도자나 성실하게 사업가로 대성할 자식을 낳을 태몽 나무 위에 올라가 뻑뻑새를 잡는 꿈 임산부는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몽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취득 등이 있다 나무 중간에 열린 과일을 딴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장차 많은 사업 성과를 얻을 인물이거나 많은 부하를 거느릴 아이를 낳는다 나무에 걸린 달을 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낚시로 맑은 물에서 신묘한 오색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무역, 식품업에 투자한 것이 포항을 맞아 수익을 올리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난초나 죽순을 보는 꿈 자손이 귀한 집에서 어렵게 자손을 얻게 된다 날개 달린 백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 길몽 중에 길몽, 모든 일이 잘 됨 천하라면 멋진 남자를 만나고 기혼여라면 태몽하되 남의 집에서 누에 고치를 훔쳐오는 꿈 잃었던 재물과 돈을 되찾게 된다 태몽일 경우 임산부는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남의 집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횡재와 재물이 생긴다 남의 집에서 예쁜 오팔반지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꿈 구인과 세댁은 예쁜 딸을 낳는 태몽이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남편과 관계하는데 남편이 큰 구렁이로 변하는 꿈 태몽이다 아들이다 야심이 차서 성공하겠다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다복한 자식을 얻게 될 태몽이다 노란 꽃 화분을 방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는 꿈 예술가가 될 자손을 얻을 태몽 노란색 화분을 방안에 들여왔는데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꿈 연애결혼이 성립되고 태몽이면 예술작품으로 성공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존경받을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노송 밑에 동물이 있는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공공단체의 지도자가 되거나 성실한 사람이 된다 노인으로부터 예쁜 사과 하나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십복, 명예상장, 훈장, 임명장, 하청, 낙찰, 행운 등이 있다 농부로부터 싱싱한 푸른 고추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침부구 etti 그 자리는 재물 Knight 금용 14 15 15 21 16 67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